이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 허벅지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기피 운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모아가지고 무릎을 배쪽으로 당겨줍니다.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 동작을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10번 하고 사임 초시고 10번 올리고 내릴 때 발바닥은 땅에 안 닿는 게 운동 효과가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릴 때 천천히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이런 동작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허벅지에 있는 미투건드리아가 최대 부하를 받았다고 착각해서 성장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 쪽으로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루에 이거 30분만 반대 시간을 내서 해주시면 20대의 성장호르몬을 80대, 90대까지 유지하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끼시면서 20대의 성장 혼르몬을 80대의 성장호르몬을 80대에 3대의 성장호흡을 80대에 2대의 성장호르몬을 80대가 1대의 성장호르몬을 80대에 1대의 성장호르몬을 90대에